1. 다음 그림에 이진 트리를 운행한 경우 C는 몇 번째로 탐색되는가? 3. 다섯 번째 2.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하며 스키마와 이들 속에 포함된 사상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데이터 사전 3. 릴레이션 아래의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면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에 속하는가? 4. 보이스 코드 정규형 4. SQL의 조작문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NSERT에서 FROM에서 SAT에서 5. 해싱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같은 주소를 갖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3. 충돌 6. 다음 자료의 구조 중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사트리 7.2-R 다이어그램에서 개체를 의미하는 기호는 1 사각형 8.1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후보키들 중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키들을 의미하는 것은? 3. 대책키 9.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3. 10. SQL 명령 중 DML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ALTER 11. 데이터에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에 관한 명세를 정의한 것은? 3. 개념 스키마 12. 데이터 모델의 종류 중 우너 마이너스 멤버 관계를 갖는 것은? 2. 네트워크 모델 13. 다음 자료의 구조 중 비선형 구조로만 짝지어진 것은? 2. 그래프, 트리 14.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 영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m 15. 관계 대수 중 순수 관계 연산이 아닌 것은? 4. 16. 다음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는? 3. 3. 17.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114만 4077인 학생의 학년을 위로 수정하기 위한 SQL 지리어는? 2. UPDAT 학생 SAT 학년 2. WHERE 학번 114만 4077 18. 뷰의 삭제 시 사용되는 SQL 명령은? 2. DROP 19.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자 할 경우 경우 2회전 후의 결과는? 145. 139 20.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는? 2. 21. 오퍼랜드 필드가 메모리 내에 주소를 참조하여 그 주소로부터 유효번지를 계산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는 주소 지정 방식은? 2. 22.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연산이 아닌 것은? 4. 통계 마이크로 연산 23.m 형식으로 10을 표현한 것은? 3. 24.4,096 8피트 조직을 가진 ROM은 몇 개의 어드레스 라인을 갖고 있는가? 22. 25. 채널 제어기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채널 제어기는 하나의 명령에 의해 하나의 블록만을 입출력되도록 한다 26.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동기시키는 방법으로 동기 고정식과 동기 가변식이 있다 27. 다음 중 2학 연산은 어떤 것인가? 3. 5R 28. 읽기 전용의 보조기억 장치는? 4ROM 29. 어떤 인스트럭션의 수행속도를 반으로 줄렸다고 가정한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인스트럭션들의 20%가 이 인스트럭션이라면 프로그램 전체의 수행속도는 약 얼마만큼 향상되는가? 21.11% 30점 논리 함수식 F를 간략화했을 때 결과식으로 오른 것은? 31. 명령어의 마이너스는 어느 레지스터에서 이용하는가? 432.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계산 처리용으로 변환하여 계산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장 오른 것은? 3m 33. 다음보기 중 연산을 표시하는 것은? 3MOV 34.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인출하여 해독하고 해독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각 단계의 세부 동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435. 다음중 보조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경우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방법은 1m 36. 다음중 ALU의 주기능은? 3. 산솔과 논리 연산의 실행 37. 다음중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4. 중앙처리장치 38점 광디스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SSD 39.RS 플립플롭에서 정의되지 않는 상태를 보완한 것은? 2. JK 플립플롭 40. 인터럽트 처리 시 현재의 명령어 실행을 끊는 즉시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은? 3. 41. 코드 설계 시 유해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대상 자료와 일대다 대응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42. 다음중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목표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3.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시스템을 구축한다. 43. 자료 흐름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상향식 분할의 표현 44. 파일 설계 순서로 오른 것은? 1. 45. 소프트웨어 비용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운용비 46. 새긴 순차 파일에서 새긴 영역의 종류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3. 47. 시스템 개발 과정을 7단계로 분류할 때 단계에 따른 순서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2. 이치 fcdpa 48. 파일을 수행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프로그램 실행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파일에 해당하는 것은? 3. 작업 파일 49. 절차적 응집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전달 데이터와 반환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진다. 50. 두 개의 파일에서 레코드의 결합기를 비교하여 기 순서대로 한 개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은? 3. 병학 51. 시스템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4. 제어성 52. 정보 시스템의 5대 기본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유지보수 기능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유지보수하는 기능이다. 53. 코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종합기능 54. 시스템의 기본 요소 중 처리 결과를 평가하여 불충분한 경우 목적 발성을 위해 반복 처리하는 요소는? 1. 55. 입출력 설계 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설계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이에 관리자 중심의 상호작용이 되도록 설계 56.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는? 27. 코드 57. 출력 내용에 대한 설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일출력 매체와 장치를 결정한다. 58. 마스터 파일의 내용을 변동 파일의 A에 추가, 삭제, 수정 등의 작업을 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처리 패턴은? 49. 개체지향 시스템 분석에서 사건들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각 시나리오마다 사건 추적도를 그리고 사건 흐름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2. 동적 모형화 60.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코드 체크 방식은? 4. 체크 디지트 체크 61.3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가 참조될 때 FIFO 기법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기억공간에 남는 페이지들로 오른 것은? 4. 3. 1. 4. 62. 교착상태의 예방을 위하여 각 정원 유형의 일련의 순서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교착상태 발생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가? 4. 환영 대기 조건 63.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4. 파일의 백업 방법 64. 자료구조의 영역을 편성하는 방법에서 내의 각 미터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로 저장하는 방법은? 2. 편성 65. 보안 유지 기법 중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과 관련된 것은? 2. 내부 보안 66. 버퍼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용량이 큰 자기 디스크를 물리적인 중간 저장장치로 사용한다. 67. 다음 중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3. 비선점 68. 사용자 프로그램이 20K 워드이고 평균 지연시간이 10m이며 전송시간이 초당 20만 워드인 고정 헤드 드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기억장소에서 또는 기억장소로 20K 프로그램이 전 송되는 시간과 교환시간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전송시간 110m 교환시간 220m 69.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을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읽기 누름 70.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 근래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는 가까운 미래에도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를 호출되는 페이지와 대체시키는 기법은? 2. LRU 71. 수행 중인 프로그램 0으로 나누는 연산이나 허용되지 않은 명령화의 수행, 스택의 오버플로우 등과 같은 잘못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무엇인가? 3.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72. 라운드롭인 방식으로 스케줄링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고 각 작업의 CPU 할당 시간이 4시간일 때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CPU의 사용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E-ABCABCBCC 73. FCFS 스케줄링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4실린더의 가장 안쪽과 바깥쪽에서 디스크 요청의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74. 디스크의 서비스 요청 내기 Q에 도착한 요청의 다음과 같을 때 SSTF 스케줄링 기법 사용 시 75번 트랙은 몇 번째로 서비스를 받는가? 3. 네번째 75.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인가? 1. PRO-CSS 76. 분산 운영체대 시스템의 구조 중 성형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중앙 컴퓨터 고장 시 전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77. 로더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m 78. HRN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2. B 79. UNIX의 시스템 호출 명령어 중에서 프로세스를 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는? 4. 80. 스케줄링,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유닛스 시스템의 핵심 부분은? 2. 81. 변조 속도가 1600이고, 쿼드비트를 사용하여 전송할 경우 전송 속도는? 4. 6400 82. ATM 세례에 더 길이는 몇 층가? 2. 83. 200. 1010. 10026의 IP 주소를 가진 호스트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 IP 주소는? 2. 200. 1010. 66 84. HDLC 프레임에서 링크의 설정, 해제, 오류 회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은? 2m 85.1 블록 내 각 행위일의 수를 십진수로 개수한 다음 8,421 BC 니코드로 나타내고 아래 이 자리의 결과를 체크비트로 부과하는 착오 검출 방식은? 2. 군개수 체크 방식 86. LAN의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3. 87.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87.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88. 다음 중 MAN에서 DQDB에 관한 IE 표준은? 3. IE 802.6 89. B 패키지형 단말기에서 조립 분해 기능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어댑터는? 3. PAD 90. PCM 방식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 표범화 양자화 부호화 마이너스 복구화 91. TCP는 OSI 7계층 중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가? 2. 전송계층 92. 반송카로 사용하는 정연파의 위생의 정보를 실어보내는 변조 방식은? 3. PSK 93. 서로 다른 기계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4. 프로토콜 94.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정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95. IP망을 기반으로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기술은? 1. 96. 다중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QDM 97. OSI 7계층 중 중점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다루는 계층으로 종점 간의 연결관리,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등을 수행하는 계층은? 2. 전송계층 98. PCM 방식에서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소가 8인 경우 표본화 주기는 1.125, 99. 전송설로 조건 중 선로의 감쇄량이 최소로 되는 경우는? 3. LG RC 100. ARQ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ARQ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